제이스 미드인가? 어? 야 10%가이저 어떻게 꺼 어 미드 아칼리네? 저게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덕분에 깜짝 놀라워 쉐이티가 3명이야 쉐이티 4명이네? 뭐야? ㄷㄷ 아칼리 아칼리 왜이렇게 쎄 아칼리 아칼리 왜이렇게 쎄 좀 쎄네 아칼리 아칼리 6레벨 전에 잡아야 되는데 아칼리 아칼리 decreased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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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ㅎ 아칼리도 간다 아칼리도 간다 아이고 도전만이 진정한 변화를 풀러온다 오 이거 뭐 이렇게 늦게 나와 뭐야 어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전화의 바람 빠이 아이고 아 너무 아까운데 거리가 진짜 조금 안된다 안될 것 같은데 아 그냥 가지 말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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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걸 처치했습니다 어느정도 암 중시키지 저를 처치했습니다 나 봐야 돼? 나 퓨도 없는데 좋아요 왜 오셨어요? 띵큐 아 아 리신 여기 있었구나 나 밑에 있는 줄 알았어 잘했으면 쓰레쉬까지 잡는 건데 나 걸렸다 저 끝에 있는 건 문제에 있는 것 같음 이 날은 억지점에 다른 것들은 네.. 빛으로 날 막을 수 없다 난 구속되지 않는다 아니 이걸? 아니 이걸 어떻게 돼? 나이스긴 한데 뭔가 아쉽네 결과적으론 잘 싸웠는데 과정이 아쉬워 잘하면 살겠는데 한 번 더 피해야 돼 이 세상은 분열되었다 나 이거 밀래 쟤네는 뭔데 미드 1차를 다 모여서 나도 가줄걸 그랬나 뭐 될까? 히카링 와야돼 오늘 다 넣어도 되겠다 히카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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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 t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이거 일부러 끌린 거긴 한데 괜히 했다 깨지 말자 저거 아 깨야겠다 그냥 20분이네 내 불길은 빛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안 뺏기겠지 저거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 세상 불태워야 하는 것 !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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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쩝쩝 쩝쩝 그래도 먹었어 퍽쩝 닉 desse bus 아 ㅋ 흠 nos ky 혼자야 그거 ㄷㄷ 이 게임은 없어도 할만하긴 한데 여기가 너무 좋았다 저게 없지? 그냥 이거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더 길어지면 귀찮아진다 1 2 2 3 3 3 4 5 5 5 저게 업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. 이거 약간 너무 줄줄 끌리는 느낌이네 끝내질 못하네 난 변화의 바람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G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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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G